음악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인은 영화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야 영화인의 내일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가 영화인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작곡을 하는 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음유를 배웁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성악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발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책을 읽어주는 학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기로서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는 춤을 추는 무용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된 연극인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먼저 연극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야 연극인의 내일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는 연극 영화인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